자 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르비 수학 강사 고병훈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3교시 우리 선택 미적분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총평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선택 미적분이 범위가 좀 작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렵게 나올 거라고 사실 저는 예측을 했는데 의외로 여러분들이 쉽게 쉽게 해결할 수 있게 출제가 됐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접근하시고 수원에서 배웠던 수열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수열을 통해서 일반항을 통해서 계산을 해나가는 것도 있고 SN을 통해서 일반항을 찾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나왔고 결국 30번인데 30번 같은 경우도 이미 우리가 작년 3월 학평 29번에서 비슷하게 등비수열의 극한에 대한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뭔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포인트만 잘 아셨으면 그 문제도 쉽게 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 미적분 25번부터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차수열이래. 자 등차수열이면 일단 첫 번째 제일 먼저 등차수열은 필요 없어. 그래서 DN으로 무조건 시작을 한다. 이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알파라는 숫자야. 근데 딱 봤더니 A에 2N도 있어. 그럼 A에 2N이라는 놈은 2DN 더하기 알파.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 지금 뭐 구하는 거냐면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지금 뭘 구하는 거야? AN. AN은 DN 더하기 알파 더하기 5분의 A에 2N 2DN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 6N 그 값이 얼마래? 4.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차피 무한대꼴의 무한대꼴이니까 이딴 것들은 다 버려주면 돼. 어차피 N으로 다 약분이 가능하죠. 그래서 D분의 2D 마이너스 6의 값이 4다. 그래서 여기에 2로 약분하면 D 마이너스 3의 값이 2D다. 그래서 공차 D는 마이너스 3이다. 지금 공차 D를 구하는 거지. 왜? 아니 지금 누구 구하는 거야? A2 마이너스 A1을 구하는 거잖아. A2 마이너스 A1은 뭐야? 뒷항에서 앞항을 빼니까 공차 D잖아. 그죠?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3.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 그래서 뭐 특별하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6번은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구할 수도 있지만 식을 변형해서 원래는 해주셔야 돼. 알았지? 원래는. 자 문제는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갈 때 현재 N제곱 더하기 1에 A의 N의 값이 3이야. 근데 거기에 4N 옆에는 4N제곱 더하기 1 곱하기 AN 더하기 BN이 있죠? 그러니까 얘도 전개하는 거야. 얘는 사실은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4N제곱 더하기 1에 AN 더하기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갈 때 4N제곱 더하기 1에 BN 그 값이 1이다. 그럴 때 우리는 2N제곱 더하기 1에 AN 더하기 2BN을 구하세요. 결국 뭘 구하는 거냐면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2N제곱 더하기 1에 AN 더하기 2배의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2N제곱 더하기 1에 BN 이 값을 구하는 거야. 원래는 이거 이제 다 N제곱 더하기 1 곱하기 AN으로 다 바꿔서 정리하셔야 돼. 근데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귀찮게. 이거 하나만 보여줄게. 하나만 보여주면 이식만 정리할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가냐면 자 리미트 제가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N제곱 더하기 1에 AN이야. 근데 분모에 그런 게 없으니까 N제곱 더하기 1을 곱하고 분자에는 누가 있어. 4N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어디로 수렴하는 거야? 3으로 수렴하지. 그죠? 그러면 얘는 N제곱 더하기 1분에 3 곱하기 4N제곱 더하기 1로 수렴하니까 얘는 12로 수렴할 거야. 결국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4N제곱 더하기 1에 BN의 값이 마이너스 11이 되는 겁니다. 그럼 밑에 있는 놈을 구할 때도 당연히 똑같이 이런 식으로 변형해야 되는데 누가 그래 굳이 귀찮게 어차피 얘도 무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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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니까 3으로 수렴했으니까 너희들이 A의 N 대신에 그냥 N제곱 더하기 1분에 3 이렇게 가셔도 되고 그 다음에 BN 대신에는 얘는 4N제곱 더하기 1분에 마이너스 11 이렇게 가셔도 돼. 물론 원래는 안 되는 거야. 얘가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 안 되는데 이렇게 해도 하등에 문제가 없다라고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갖다 집어넣는 거야. 그럼 얘는 얼마가 돼? 6으로 수렴하고 2 곱하기 얘는 2분에 11 2분에 마이너스 11로 수렴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5로 우리가 수렴할 거다. 전체적으로 이 문제도 내신 유형에 가까운 그런 문제인데 많이 보셨을까?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문제를 풀지 않을까 싶어. 원래는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케이스를 먼저 보여드린 거야. 알겠죠? 정답은 5번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됩니다. 미적분을 해설을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들떠있는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 그치? 여러분들도. 사실 좀 시간 안에 선생님도 내가 원래 27번이지? 원래 이거 공통과목 22문제 풀고 선택과목 8개씩 24문제 총 46문제를 풀면 46문제를 1시간 40분, 100분 동안은 못 풀어. 나는 조금 기하까지도 다 풀어야 되기 때문에 못 풀었는데 오늘은 충분히 다 풀었어. 진짜 전체적으로 선택과목의 난이도가 조금은 떨어지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공통과목이 좀 더 힘을 실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평가원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더라고 보니까 지금 보니까 자 첫 항이 3이고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4인데 자 BN이 등차수열이야. 잘 들어. BN이 등차수열이지 AN이 등차수열이 아닙니다. 자 그럴 때 시그마 K는 1서부터 N까지 BK분의 AK의 값이 얼마냐면 N플러스 1분의 6이다. 그럴 때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BN의 값을 구하세요. 자 일단 첫 번째 얘부터 보셔야 되는 시그마 덩어리잖아. 이게 딱 보자마자 얘를 SN이라고 생각해야지.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이니까. 그게 N플러스 1분의 6입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를 하셔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 S1은 여기다가 1집어 넣은 거랑 똑같잖아. B1분의 A1 그 값이 1집어 넣으니까 2분의 6 즉 3이네. 근데 A1이 3이었잖아. 그지? 아하 그래서 B1의 값은 1이래. 깔끔하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 해야 돼? SN이 나왔으니까 일반항 BN분의 A의 N의 값을 구해야 돼. 걔는 SN 마이너스 SN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래서 얼마야? N플러스 1분의 6 마이너스 N분의 6 이렇게 가시면 돼. 그럼 6N에서 6N 더하기 6을 빼니까 이거 통분하시면 돼. N 곱하기 N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6입니다. 단 N의 값은 2보다 크거나 같대.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너희가 이제 중요한데 야 왜 A2를 주어졌겠니? 그죠? 다 이유가 있는 거야. B2만 알면 BN이 등차수열이니까 그냥 끝난 거야. 그죠? 자 그럼 다 됐어. 우리 N 대신에 2 집어넣자. B2 분의 A2 갑니다. 그럼 여기다 2, 2 집어넣으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 자 B2 값을 구할게. A2가 얼마였어? 마이너스 4였잖아. 얘가 마이너스 4니까 B2가 4가 되면 되네. 다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찾는 일반항 BN은 첫항이 1이고 공차가 3인 등차수열이니까 3N으로 시작하고 1을 집어넣어서 1이 나와야 되니까 3N 마이너스 2. 요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뭘 구하는 거냐면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N 곱하기 BN을 구하는 거지 또 이거를 막 구하려고 하지마. 야 이미 BN 분의 AN의 값을 알잖아. 그럼 이렇게 가면 되지 뭐. N이 무한대로 갈 때 니네가 BN 분의 AN을 구한 다음에 아니 거기다가 BN의 제곱을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어쨌든 AN 곱하기 BN이 되잖아. 그죠? 그래서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BN 분의 AN이 얼마였어?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6이고 BN의 제곱은 3N 더 마이너스 2의 전체의 제곱이래. 그러니까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꼬리가 이딴 거 다 없애면 돼. 그래서 결국 N 제곱 분의 얘는 9N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6, 9, 54 마이너스 54가 우리가 찾는 정답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굉장히 괜찮았다. 이런 거는 충분히 우리가 나중에 급수 단원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그런 테마다. 그래서 이런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는 두셔야 되겠네. 정답은 1번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 가보도록 합니다. 이것도 은근 괜찮았던 문제야. 마지막에 등비수열의 극한 지금 현재 시간이 9시 53분인데 잠깐만 내가 이거 한번 확인해볼게. 지금 등급컷이 얼마나 나왔는지 한번 궁금하니까 선생님이 등급컷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국어는 1등급 컷이 뭐야 왜 안 나왔어 원점수가 안 나왔네 수학 수학 어 확 뭐야 설마 이렇게 났다고 이거 추정입니다. 여러분들 일단 지금 9시 53분 이거든 54분 근데 지금 확률과 통계가 1등급컷이 82인 것 같아 그 다음에 미적분이 미적분이 77이래 그 다음에 기아가 81 그 다음에 2등급컷은 확통이 71이고 미적이 66이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이거 지금 아마 내가 볼 때는 많은 애들이 지금 안 들어와서 그런 것 같아 잠깐만 다른 사이트도 가보자 대성 또 이런 거 또 가봐야지 대성 자 대성 대성에서는 어떻게 되어있냐 실시간 등급컷 나왔다 아 휴대폰 충전시켜야 되는데 자 일단 선택 확통 어 그러네 확통 1등급컷이 80으로 나오네 비슷하네 미적분은 76 1등급컷이 기아는 77 그러면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군데만 더 어디 할 거냐면 EBS EBSI 여기 하나만 더 하자 자 어디 있냐 여기 있다 등급컷 어디냐 여기 있다 등급컷 그거 말고 수학 확통은 84 2등급 73 3등급 60 비슷하네 미적분은 78 68 55 기아가 80 70 57 자 오케이 일단 이렇게 됐어 자 그럼 내가 할 말이 있어 자 지금 등급컷이 이렇게 낫다는 얘기는 1등급컷이 77 그러면 점수가 낮아도 나는 2등급이다 이렇게 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는데 야 이거 진짜 위험하다 여러분들 이거 N수생 안 들어간 거야 그치 이게 되게 여러분들이 좀 뭐랄까 음 어떻게 보면 이것도 나중에 한번 찍어야겠다 여러분들 아 큰일이다 니네 11월달에 봤던 마지막 모의고사 1등급컷이 84였어 니네 근데 지금 이렇게 고3 올라와가지고 성적이 더 떨어진 형상이네 지금 고3이 그치 여러분들은 진짜 그 고3 학생들은 진짜 정말 잘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 지금 어 시험 난이도는 뭐 선택과목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적분위 점수가 낮은 건 물론 공통과목에서 많이 틀렸을 수도 있겠지만 선택과목은 거의 뭐 못 맞았다는 얘기인데 지금 해설하는 거 보면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학습적인 방향을 좀 더 튼실하게 가야 됩니다 지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1월하고 2월달 두 달 동안 밖에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건데 안타까운 점은 3월달하고 4월달 또 니네 공부 안 한단 말이야 왜 어차피 니네 또 내신 대비하잖아 내신 준비한단 말이야 수시가 중요해 난 수시를 하라 그래 현장에서 선생님 내신 대비 해줘 근데 수능하고 내신하고의 구분을 이제 고3을 없애야 되는 거야 그냥 수능 공부가 내신 공부고 내신 공부는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어차피 학교 선생님들 대부분 수능 특강에서 출제를 하시거나 아니면 기출문제 출제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고 그리고 배우고 있던 그런 커리큘럼들로 그냥 가시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조금 내가 지금 충격이야 지금 어쨌든 이거는 다시 한 번 선생님이 총평이든 또 하나 찍어야겠네 자 2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a의 값이 0보다 크고 a는 1이 아니래 자 그때 지금 y는 n이 y축과 만나는 점 아이고 그러면 그냥 a에는 0,1이지 뭐 y는 n이 y축과 만나는 점은 n이지 뭐 그냥 y는 n이 아 y는 n이라는 놈이 y는 로그 a의 x-1과 만나는 점을 bn 자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아까 공통과목 21번에서도 이런 비슷한 문항이 있었죠 얘는 로그 x를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시킨 거야 그죠 그러면 역함수는 a의 x제곱을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시킨 겁니다 그래서 bn의 좌표는 a의 x 여기에 n이 들어가야지 n제곱 더하기 1, n 요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그럴 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사각형 a n bn bn 플러스 1 a n 플러스 1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굳이 그림을 그린다면 이렇게 그려주셔야 돼 자 y는 n과 만나는 점 요 점을 y축과 만나는 점 a n 그 다음에 로그 함수와 만나는 점을 bn 그러면 y는 n 플러스 1은 당연히 y축과 만나는 점을 a의 n 플러스 1이라고 놓겠지만 로그 함수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bn n 플러스 1이 여기가 bn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제로고 여기는 누구야 a의 n 제곱 더하기 1이면 얘는 누가 되는 거야 a 곱하기 a의 n 제곱 더하기 1이 되는 거야 그럴 때 지금 우리 누구 구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이러한 사다리꼴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넓이하고 지금 얘네 두 변 사이의 길이 그래서 지금 넓이 분의 bn bn 플러스 1의 길이가 극한을 보냈더니 2a 더하기 3분의 2a 더하기 2분의 3이래 그럼 하나씩 해봐 자 선분 bn bn 플러스 1 요 놈은 루트 x2 마이너스 얘에서 얘 뺀 거네 그러니까 결국 a 마이너스 1 곱하기 a의 n 제곱의 전체 제곱 더하기 y2 마이너스 y1 얘는 1이잖아 1의 제곱 그 다음에 저 사다리꼴의 넓이는 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 요만큼 아랫변 요만큼 그죠 얘네들을 더한 거네 그러니까 a 플러스 1에 a의 n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1 요렇게 바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갑시다 리미트 갈게 얘네 값이 무한대로 갈 때 얘 분의 얘인데 2분의 1분의 1은 저쪽으로 위로 곱하자 자 여기는 a 플러스 1에 a의 n 제곱 더하기 2분의 2배의 루트 여기 a 마이너스 1의 제곱에 a의 2n 제곱 더하기 1 요렇게 가시면 그 값이 지금 2a 더하기 2분의 3이다 그러면 얘 봐봐 이 a의 값이 지금 0보다 크고 1이 아니니까 당연히 이건 케이스 분류를 하셔야지 a의 값이 0과 1 사이야 그럼 얘 다 날아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2분의 얘 루트 1이니까 2분의 2란 말이야 2분의 2 그 값은 1이고 그게 누구라고 2a 더하기 2분의 3이래 그래서 갖다 곱하니까 2a 더하기 2의 값이 3이 되므로 오호라 a 값은 2분의 1 정확하네 0과 1 사이 맞네 그죠 근데 a가 1보다 크면 어떻게 할거야 a가 1보다 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이딴건 다 버리는 거야 그죠 어차피 얘도 루트 달고 나오니까 얘도 그냥 n제곱 n제곱 똑같아지고 a가 1보다 크니까 원래 루트 a-1의 절대값 a-1인데 얘 a가 1보다 크니까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는거야 결국 a 플러스 1분의 두 배의 a-1 요렇게 정리가 되고 이 값은 얘가 두 배의 a 플러스 1분의 3이 되므로 깔끔하게 얘네가 없어져 그래서 자 얘 a-1의 값은 2로 나누니까 4분의 3이다 그래서 a의 값은 4분의 7 요렇게 갖고 가시는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찾는 뭐냐 모든 a의 합을 구하는거거든 모든 a의 합은 4분의 7 더하기 4분의 2니까 정답은 4분의 9가 되는거야 그래서 답이 2번 요것도 어렵진 않았는데 등비수열의 극하이 나왔을때 우리 항상 공비가 1보다 큰 경우 작은 경우 1인 경우도 원래는 해야 되는데 얘는 1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1인 경우는 제외하셔야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 29번 아이고 29번도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으셨어 자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지금 자연수 n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4nx 마이너스 n의 값이 0보다 작은 그것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an이라고 하자 인수분해가 안된단 말이야 근데 딱 보니까 밑에 보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 a 마이너스 pn이 q래 그러니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지 그래서 너희들은 일단 뭐하냐면 x제곱 마이너스 4nx 마이너스 n 이퀄 0의 일단 근을 구하자 그래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사이잖아 작으니까 자 x는 근의 공식 씁니다 얘가 어차피 짝수니까 a분의니까 1 냅두고 마이너스 2 곱하기 2n이니까 2n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요 놈의 제곱 4n 제곱 마이너스 ac 플러스 n 아 그러니까 결국 저 부등식이 어떻게 되냐면 2n 마이너스 루트 4n제곱 더하기 n보다는 x가 크고 2n 더하기 루트 4n제곱 더하기 n보다는 작을 거야 이 안에 속한 정수 n의 개수를 찾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거는 어차피 4n제곱에다가 n을 더했다면 얘는 결국 요거 루트 없애면 n을 없애면 그냥 2n이랑 똑같은 거야 2n보다 조금 더 큰 수야 얘는 2n. 머시기야 당연히 얘도 2n. 머시기지 그럼 2n에서 2n. 머시기를 빼면 결국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0. 머시기보다는 x가 크고 그치 그럼 2n에다가 2n. 머시기를 더하면 4n. 머시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는 x 정수 x는 뭐야 마이너스 0. 머시기니까 마이너스 1은 안 들어가네 0 1 2 3 4 어디까지 4n. 머시기니까 4n까지 그럼 여기서부터 1부터 4n까지가 4n개인데 0 하나를 더 포함시켜야 되지 그래서 an의 개수 정수 an의 개수는 4n 더하기 1이야 자 그럴 때 우리 지금 누굴 찾는 거니 자 리미트 n이 뭐한 대로 갈 때 루트 n 곱하기 여기다가 n을 곱하는 거야 자 루트 4n제곱 더하기 n 마이너스 pn 그 값이 q래 자 그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니까 뭐 하셔야 돼 유리화를 하셔야 됩니다 자 유리화는 얘 플러스를 분모 분자에 곱하는 거다 자 루트 4n 제곱 더하기 n 더하기 pn 루트 4n 제곱 더하기 n 더하기 pn 자 그럼 분모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돼 왜냐하면 자 요거 전개하시면 4n제곱 더하기 n 마이너스 p제곱 n제곱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만약에 p제곱이 4가 아니면 분자는 2차식이고 분모는 1차식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발산하게 되지 그러나 얘가 누구로 q값으로 수렴해야 된대 거기다가 우리는 두 상수 pq에 대해서 지금 어 그 값이 100pq를 구하는 거지 그치 자 그럼 만약에 봐봐 봐봐 p가 마이너스였다고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서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야 이미 거기서부터 안됐음 그래서 아 일단 p값은 0보다 크구나 그래서 자 첫번째 뭐가 하셔야 돼 얘네가 없어져야 돼 p제곱의 값이 4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찾는 p값은 깔끔하게 2가 되고 자 두번째는 극한값 계산해야 돼 자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루트 4n제곱 더하기 n 더하기 2n 분의 이거 어차피 없어지니까 그냥 n이지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고 얘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n제곱이었으니까 바깥으로 튀어나가면 얼마가 되는 거야 4n분의 n이 됩니다 그래서 4분의 1이 우리가 찾는 q야 자 그러므로 우리가 찾는 게 100pq가 되는 건데 100 곱하기 p는 2였고 q는 4분의 1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50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돼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1번부터 23번부터 29번까지 왔을 때 솔직하게 얘기하면 다 수열의 극한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들이 너무나 막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지금 이것도 분명히 내가 볼 때는 저거 1번이 안 됐을 거야 인수분해 인수분해만 생각한 거지 근데 근의 공식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 왜 향후에 문제를 풀어나갈 때 우리가 an이란 놈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정답이 얼마다 50이었다 자 이제 마지막 30번 문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30번도 어려웠지 그럼 이것도 쉬운 거 아니었어 물론 30번이 이제 뭐 이런 30번이 나올 치는 않을 거야 내가 볼 때는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수열의 극한하고 급수 정도만 이제 이러한 등비수열의 극한에 관한 문제가 나오지 근데 이거 문제 풀어나가는 방식은 되게 좋았습니다 자 갑니다 보세요 자 일단 fx가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x의 2n제곱 더하기 1분에 x 곱하기 x의 2n제곱 마이너스 x 요렇게 선생님이 만들었습니다 자 일단 딴 거 둘째 치고 fx부터 구하자 자 x의 2n제곱이니까 우린 절대값 x가 1보다 크냐 작냐 1이냐 요거 세 개로 판단하셔야 돼 자 절대값 x가 1보다 크면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 1분의 x니까 x야 이거 신경 쓰면 안 돼 이건 귀속이야 얘가 무한대로 가도 그죠 아까 얘기했던 뭐 x의 2n제곱 x의 제곱 x의 1제곱 요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 다음 절대값 x가 1보다 작아 0 0 날아가는 거야 야 그러니까 얘는 fx가 마이너스 x네 헐 그 다음 절대값 x가 1이야 그럼 x가 1일 때랑 x가 마이너스 1일 때 두 가지로 가셔야 되는데 f1은 헐 1 빼기 1이니까 어차피 0이고 f 마이너스 1도 자 봐봐 얘 1인데 마이너스 1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1 야 이것도 0이야 야 이거 좀 독특하네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봤더니 이렇게 그려지더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 우리가 찾는 fx는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고 마이너스 1과 1 사이는 거꾸로 이렇게 그려지고 1일 때 0이고 마이너스 1일 때 0이야 야 얘는 이제 계속 쭉쭉쭉쭉쭉 가는 거야 지금 그죠? 얘는 계속 쭉쭉쭉쭉쭉 가는 거야 이게 우리가 찾는 fx가 됩니다 자르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저거 딱 첫 줄 봤을 때 이걸 그릴 줄 알아야 돼 일단 이게 첫 번째야 그죠? 근데 조건이 나왔어 조건 자 조건이 뭐가 돼 있냐 자 지금 2k 마이너스 2보다 절대값 x가 크거나 같고 2k보다 작을 때 gx라는 함수는 2k 마이너스 1 곱하기 곱하기 f에 2k 마이너스 1분의 x야 단 k는 자연수야 잠깐만 야 그럼 결과적으로 니네 이 세모를 누구라고 생각해야 돼? 얘라고 생각하고 얘라고 생각하고 얘라고 생각하고 얘라고 생각하고 얘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니? 지금 그런 얘기잖아 그치? 이게 핵심인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자 나는 지금부터 ㄱ 2번 f에 2k 마이너스 1분의 x라는 함수를 한번 볼 거야 걔는 절대값 x가 얘는 어차피 양수잖아 왜냐면 k가 자연수라며 1,2,3,4,5,6 이니까 1,3,5,7,9 이니까 2k 마이너스 1보다 큰 구간 거기서 우리가 찾는 f에 f에 2k 마이너스 1분의 x는 얘는 2k 마이너스 1분의 x는 그냥 2k 마이너스 1분의 x야 잠깐 그럼 얘랑 얘랑 왜 곱하겠니? 분모 없앨라 그러는 거야 그럼 자 여기다 쓸까? 그래서 gx는 gx는 x야 가리 자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2k 마이너스 1보다 작아 그럼 f에 2k 마이너스 1분의 x는 여기다가 x를 집어넣어야 되지 그럼 얼마야? 2k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x인데 결국 gx는 마이너스 x야 그 다음 절대값 x가 2k 마이너스 1이야 그럴 때 당연히 얘는 0이 되겠죠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0이잖아 그래서 f에 2k 마이너스 1도 0이고 f에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도 0야 이걸 너네가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럼 이 두 번째까지는 그래 5k 어떻게 했다 이거야 그럼 그 다음을 어떻게 할 거냐 아 다음은 k가 자연수라며 k 대신에 1을 대입해봐 그럼 1을 집어넣으면 얘는 어디야 절대값 x가 0부터 2까지거든 잠깐만 걔는 얘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일 때가 됐잖아 얘가 마이너스면 부등호 방향 바꿔주니까 x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크고 0보다 작거나 같고 그냥 플러스일 때는 0보다는 크고 2보다 작아 맞니 근데 k가 1이면 1, 1, 1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는 1보다 클 때랑 얘랑 겹치니까 어떻게 되겠어 1보다 클 때랑 겹치니까 1부터 2까지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니까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잖아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니까 어떻게 되겠어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야 그냥 되겠니? 그 다음 어차피 1 집어넣으면 얼마야 f1이 0이고 f 마이너스 2 0이야 그러니까 저 그래프랑 완전히 비슷하게 그림이 그려지겠다 자 그럼 이제 봐봐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야 잘 봐 자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야 여기 이렇게 그렸어 내가 자 일단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얼마야 마이너스 x야 지금 그치?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마이너스 x 이렇게 그리시고 자 1일 때 0이고 마이너스 1일 때도 0이야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봐봐 어 1부터 2까지가 y는 x야 1부터 2까지가 y는 x니까 그래프 이렇게 그리시는 거야 맞니? 그 다음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도 그래프가 y는 x야 이렇게만 그리는 거야 알았어? 이거가 봐봐 아까 전에는 우리가 대충 fx를 그렸을 때는 그냥 이렇게 다 그려지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렸을 때는 구간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로 딱 잘려 먹는 거야 이게 핵심이었던 거야 이거 끝났어 지금 그치? 그럼 k 대신에 2를 집어넣어야겠지 그렇게 해서 니네가 하나씩 찾아 나가야 돼 그게 핵심이었던 거야 근데 이거는 필요가 없으니까 지울게 어차피 저거는 저기 위에 저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면 돼 결국 우리가 이것 때문에 한 거야 이것 때문에 자 네 번째 네 번째 k 대신에 2를 집어넣을게 자 k 대신에 2를 집어넣고 여기다 2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얼마 2부터 4까지가 되겠지? 절대값 x가 2부터 4까지야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4부터 x가 마이너스 2까지 그 다음에 x가 2부터 4까지 잠깐만 와볼래? 그러니까 봐봐 2부터 4까지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이제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벌어지겠네 그치? 그러니까 얘는 건들면 안 돼 k가 1일 때 성립했고 k가 2일 때 성립했고 k가 3일 때 성립하고 이런 식으로 간단 얘기야 지금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는 거야 2 집어넣는 거야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얼마 절대값 x가 3보다 큰 거고 절대값 x가 3보다 작은 거고 절대값 x가 3인 경우랑 마이너스 3인 경우로 따져야 돼 그치? 자 그럼 절대값 x가 3보다 큰 경우는 3보다 크니까 당연히 3하고 x가 4 4이고 마이너스 4하고 x가 마이너스 3이야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3보다 작을 때는 지금 2부터 3까지고 x가 2부터 3 2는 등호가 들어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까지 거기다가 f 마이너스 3과 f3은 0이야 자 이것도 이제 그림을 그릴 건데 이 범위를 조금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넷 하나 둘 셋 넷 자 요렇게 요렇게 그렸다 자 일단 먼저 그려진 그림부터 그리자 자 여기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고 여기는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그 다음에 그래프 요기서부터 요기까지가 1일 때야 자 이제 좌표를 그리면 자 얘가 1 2 3 4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입니다 자 됐나요? 자 이제 갑니다 지금 자 일단 먼저 3부터 4까지는 와이너스 x 3부터 4까지는 y는 x야 그럼 2 3이니까 여기서부터 또 이렇게 가야 돼 요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3까지도 역시 이렇게 y는 x야 요렇게 아 계속 이렇게 y는 x 자리에서 가는 거구나 그 다음에 여기 2부터 3까지는 누구야 y는 마이너스 x네 그치 2부터 3까지는 y는 마이너스 x야 2부터 3까지는 y는 마이너스 x 야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오는 거니까 여기 색칠 2부터 3까지니까 요렇게 와야 돼 그 3일 때 0이고 마이너스 3일 때도 0이고 그냥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마이너스 3부터 2까지도 y는 x야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여기 색칠이네 아 그러니까 봐봐 지금 y는 x하고 y는 마이너스 x 라인에 계속 생기는 거야 지금 그러면 지금 아까 전에 2까지 했으니까 얘는 2부터 4까지였으면 얘는 4부터 6까지가 되겠지 봐봐 여기다 3지 말아봐 4부터 6까지 그치? 그러니까 똑같은 모양이 계속 반복이 될 거다 저 위에도 계속 이쪽 라인에 계속 가고 이쪽 라인에 계속 가는데 야 여기가 등호가 있어 근데 문제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지금 얘하고 y는 t하고 gx가 만나지 않도록이야 t값이 0부터 10까지래 야 그러면 끝났어 봐봐 근데 우리는 실수 t야 그치? 야 얘가 0부터 1까지 이렇게 오면 만나잖아 무조건 야 여기 1일 때 안 만나 2일 때는 만난다 여기 여기 등호가 있어서 그래 3일 때 안 만난다 4일 때도 이제 여기에 등호가 생기겠지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등호가 또 안 돼 그래서 5일 때 그러므로 자 우리가 찾는 t는 홀수밖에 안 되는 거야 1, 3, 5, 7, 9야 그래서 모든 t의 합은 가운데 곱하기 5니까 25가 되는 거야 얘는 가장 중요했던 게 바로 이거였다 근데 합성함수이기 때문에 그냥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거를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혼돈하더라 그래서 k값 대신에 1, 2, 3, 4를 집어넣어서 규칙을 발견하고 그림을 그려보는 게 가장 중요했고 실제로 저거 두 개만 그렸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규칙은 찾아낼 수가 있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 선택 미적분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지금 미적분 중간에 하면 선생님이 등급도 확인하면서 좀 되게 쇼크를 먹고 해설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23번부터 29번까지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많이 봐왔던 그런 유형의 패턴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내용들은 조금씩 반복적으로 좀 학습을 하면서 조금 기출문제까지도 정리하면 충분히 틀릴 리가 없는데 아마 첫 시험이라서 또 긴장하고 그랬을 수도 있어 내가 볼 때는 그래서 그것만 좀 여러분들이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미적분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잘한 점과 못한 점 돼 있는 점과 안 돼 있는 점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서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